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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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만났었는데 너 여기 매일 올라왔었다며? 여긴 왜 올라오는 거야? 별 기다리라 여긴 하늘이랑 가깝고 여기 높은 데 있으면 지효 오는 길 다 보여 내가 오는 길? 너 혹시 여기서 나 기다린 거야? 응 상수 오빠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내가 이런 거 그만둘 거야 나 그만해도 되지? 그래 네가 마음 먹은대로 해야지 맛있다 맛있어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토스트 얼마나 먹고 싶은지 다치면 바세린 배고플 땐 토스트 던텅이 찬아 맛이 날로 좋아지는구나 아주 맛이 날로 좋아지는구나 아주 순서에서 어디 아픈 데는 없지? 네 갑자기 얼굴이 붓거나 뭐 피곤하나 그러진 않지? 네 안 그래요 오줌은 잘 나오냐? 네 잘 나와요 너 정말 괜찮니? 너 꼭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야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네 잘 나와요 지인아 어디 아파? 괜찮은 거야? 야 어디 가 너네 집 그쪽 아니잖아 왜 안 나오지? 왜 안 나오지?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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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지인이가 아직 안나왔어. 지인이? 아니 지금 시간이... 너 여태 기다린거야? 걱정마, 집에 와있을거야. 새벽부터 지금까지 피곤하지도 않아. 새벽부터 지금까지 피곤하지도 않아. 지, 지인이 왔다! 지인아! 지인이 왔어? 뭐하는거야 지금? 내 방 절대로 들어오지 말랬지? 나가! 알아서 잘 들어왔으니까 나가라고! 미, 미, 미안. 지인이 왔다. 지인이 들어왔다. 그래. 지인이 왔어. 나 갈게 승용아. 응? 응? 갈게. 잘가! 승용아! 너 손이 왜그래? 어? 다쳤어? 아니야, 괜찮아. 어떻게 된거야? 화장해 봤잖아. 아까... 졸다가... 안 아파? 안 아파, 괜찮아. 괜찮게는 피부까지 다 벗겨졌는데... 혹시 집에 약 같은 거 있어? 이거면 암도 치료하겠다. 아프면 안 돼. 아프면 안 돼. 엄마, 지인이 아프면 안 돼. 손 줘봐. 어? 괜찮아. 나 이래봬도 의사 딸이다. 다 치면 바세린. 배고플 땐... 토스트. 돈통에 천원. 나 갈게. 어, 어. 잘 가. 승용아. 어? 너 이제 뭐 할 거야? 아, 씻... 씻고 자야지. 엄마가 자기 전에 꼭 씻고 자랬어. 근데 귀찮아. 엄마. 하늘나라에. 잘 있지. 나. 엄마. 보고 싶다. 자, 다 됐습니다. 야. 너 이렇게 보니까... 되게 잘생겼다. 나 이번엔 진짜 진짜 간다? 어, 어, 가. 가. 자, 잘 가. 지효야. 지효가 준 신발. 지효가 준 신발. 지효가 준 신발. 반짝반짝 작은 너랑 아름답게 비추네 지인아 자 일어났어? 오빠는 간다? 지인아 일어났지